댓글이 없네. 여덟 분 누굴까? 다 우리 가족이야. 아 우리 가족 안 들어오나 봐. 몰라 이 사실을. 김영준이 누군 줄 알았어. 내 사촌동생. 선수 입장. 네 박대 쳐도 돼요. 올림픽인가요? 네. 좋은데? 어 좋아 좋아 좋아. 아니야. 아 나 왜 이렇게. 비거리 보너스 34 줬어. 그럼 왜 침실 쳤다는 거야? 잘 치나 못 치나. 김영준 님께서 파이팅 하시라고. 사촌동 내 사촌동생. 난 또 이름 아는 오빤가 했지. 좋샷. 좋샷. 아 나 드라이버 왜 이럴까? 드라이버는 언니 진짜 신경 쓰지 말고 그냥. 쳐야 돼 이렇게. 누가 그랬어? 골프는 첫째도 리듬 둘째도 리듬. 맞아. 셋째는 자신감이. 그래서 우리 프로쌤이 나한테. 춤 배우래. 아니 리듬이 없나 봐. 아 내 진들은 모르나 봐 날. 아니. 아니면 염탐하고 있어서 댓글 안 달고. 다 언니 전남친이라서 댓글 못 달고. 지켜만 보는 거지. 좋다. 붙여 붙여. 안 돼. 붙여. 온 그린. 잘했어 잘했어. 핫쭈 김 님이다 핫쭈 김. 어머 어머 누구야. 언니 가족이죠. 언제 잘 침 이러는데. 참나. 굿샷. 먼저. 잘하네. 재미있게 해야 들어오지. 참나. 백복 전에. 파 찬스. 오 나이스. 약하네. 가자 가자 조금만. 이모 지화자. 지화자? 지화자는 뭐야? 핫쭈. 핫쭈. 핫쭈? 이모 지화자래. 근데 우리 형부 같은데? 약간 지화자라고 쓰일 말한 사람은. 우리 형부 같은데? 지화자. 집중하려면 말을 하지마. 누가. 아 누가. 아 이모 지화자. 오케이 오케이. 형부가 무서운 분이시네. 우리 형부 얄쩌럽지. 얄쩌럽네. 이과생 이과생. 이과생. 새우야 재미없다. 야 우리 언니. 야 우리. 아니 왜 이렇게 우리 가족은 혹독한 거야 나한테. 왜 이렇게 엄격한 거냐고. 새우야 재미없대. 참. 안 돼. 아 나 칭찬을 줘. 언니네 언니. 너네 형부 돈 쓰느라 바쁘데. 아 돈 버느라. 아 돈 버느라. 아 돈 버느라. 아픈 가슴에 내가 소금을 뿌려버렸네. 너네 형부. 버느라인데 쓰느라고 내가 말을 해버렸어. 그래.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니가? 화이팅. 그래. 거봐. 우우야. 잘했다. 잘했다. 감사합니다. 우주원샷 가자. 으흡. 자. 근데 진짜 주헌아 잘 지웠다. 우. 주헌. 어떻게 알았어? 옳지. 우드를 잘 쳐서. 우드, 주원, 넘버원 이렇게. 어떤 버전으로 가드릴까요? 박인비 버전으로 가드릴까요? 박성현 버전으로 가드릴까요? 박인비로 가자! 맥길로이 가드릴까요? 맥길로이? 와! 소리 놓아요. 제발요. 진짜. 정말. 정말. 휴. 김경환 179 보여줘. 보자 좀. 아 좀 보자. 보자 전설 속에. 나도 보여주고 싶다. 유니콘 같은 그 샷. 언니. 하쭈 김님께서 내 머리를 휘갈기듯 칠해.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. 김선왕. 김선왕. 200 같다. 200 같지. 아. 아. 나쁘지 않아. 잘했어. 공연수아. 괜찮아. 야 언니 진짜 유틸 잘한다. 야 너무 찰떡 같다. 온. 온. 나이스. 휴. 아 무릎을까? 들어가라. 아. 오늘 40이긴 했는데. 야 언니 너무. 응. 나 너무 좋아. 대박이야. 버디 할 거야. 나 지금 손먹고 있어. 버디 할 거야. 버디하면 춤출 거야. 진짜. 같이 춤출 거야. 버디. 버디. 추워. 이거 찍어야 될 것 같은데. 대박. 거봐. 내가 말이 시간 된다 했죠. 진짜. 내가 더 좋아. 이제 거야. 이제 거야. 말이. 현실은 했어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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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괜찮습니다. 야. 오늘 좀 안 맞으니까. 착한 일이 많이 해서 벙커 안 들어갔네. 전반전에 벙커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. 착한 일 많이 한 게 아니라 남자가 없어서. 잘했다. 언니는 진짜 거리만 맞히면. 아니 뭐니. 왜 이렇게 길었어. 두 개. 방향이 너무 좋으니까. 무게 이동. 무게 이동. 무게 이동. 나 파 찬스 놓친 거야. 그럼. 아니야. 아니야. 아 아니네. 지금 두 번 찍었네. 아까 넣었으면 칩인 버디지. 아 벌디 벌디. 아 벌디 벌디. 기운 빠져. 뭐라고요. 벌디 벌디. 기운 빠져. 김영철의 힘을 내어 슈퍼 파워 같은 느낌. 힘을 내어 슈퍼 파워. 깔끔했다. 어 진짜 깔끔했다. 아 까비. 아 까비. 뚝 떼어봤다. 파. 고마워. 아 김경아 진짜 너 정신 차려봐. 손목을 움직이지 말고 어깨로 샬랑샬랑 샬랑샬랑. 들어갔다. 멈춰. 잘했다. 그래도 나 진짜 가족들하고 칠 때보다 엄청 잘하네. 가족들이 엄청 구찌 주나 보다. 다 가자. 어이없네. 야 이거. 화야. 화야. 뭐야. 야 너 진짜 오늘 운 다 썼다. 오 나이스. 어 안돼. 멀리건을 쓸 때가 왔단 말이죠. 아 그러네. 멀리건 편집해주세요. 얄짤 없쥬. 위험해. 오 나이스. 아이고. 야 아니야 아니야. 어쩔 수 없다. 아니 그 일로 이동해서 해라 언니도. 이쪽으로. 그래 그치 그치. 이거 봐. 여기로 내가 도구 쳤네. 너무 끝이네. 어 씨 열받아. 그래 먼저 루틴을 정해야 됩니다. 아니 캐디님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. 가서 레벨 먼저 봐야 돼요. 아 캐디님이 얘기를 해줘야. 저는 굉장히 슬라이터가 나기 때문에. 어이가 없네. 좀 가운데 쪽으로 가서. 팁을 안 들여서 그런가.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. 굿샷. 나 근데 안 보고 쳤어. 넘어가. 어 다행이다. 우와 나 진짜. 루틴. 맵을 먼저 봐라. 맵을 먼저 보고. 쳐라. 저기요. 누구한테 치시는 거예요 지금? 맵을 봐라. 김경아 맵을 먼저 봐. 오 찰다. 굿샷. 좋아. 굿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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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찰다. 들어. 랄랄랄랄라. 야 언니. 어프로치. 근데 나 너무 아까워. 방향성이 진짜 좋다. 대가리를 박아야 돼 언니 이렇게. 진짜. 이렇게. 고운 말 예쁜 말. 와. 버리지. 버리지. 진짜 사람들 댓글을 안 남겨주신다. 남겨주세요. 김영준님께서 파이팅 하셨습니다. 파이팅. 김영준님 내 자촌동생 곧 군대 가요. 군인 아저씨. 춘쌍. 불쌍해. 굿샷. 붙여라. 붙여라. 간다. 까비까비. 괜찮쑤. 아 셌나. 아 좋아. 뭐야. 야 진짜. 이거 촬영 끝나고 한 판 더 치자. 되는데. 컵에. 아니. 야. 아. 아.